교수님, 식욕이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식욕이라는 마케팅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만큼 매우 실용적임으로 경청하여 주세요. 식욕이란 단어가 매우 어렵죠. 한자로는 알, 식, 문지방, 역입니다. 영어로는 쓰레쉬홀드입니다. 쓰레쉬홀드는 문지방, 문턱, 한계점으로 번역되며 쓰레쉬홀즈는 기준치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식욕이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넘어야 할 또는 극복해야 할 문턱으로 이해하거나 현 단계에서의 한계치 또는 기준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가청주파수는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을 말하는데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너무 낮아도 들리지 않고 너무 높아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쓰레쉬홀드오브히어링이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량을 쓰레쉬홀드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를 식역 또는 문턱으로 번역합니다. 아, 이제 식역이라는 용어가 이해됩니다. 식역에는 절대식역, 차이시역이 있습니다. 절대식역이란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알아차릴 수 있는 최소수준의 자극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어야 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치임으로 절대식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차이시역이란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자극을 말합니다. 즉, 차이시역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자극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라고도 합니다. 즉, 차이감지식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할 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초과해야만 사람들이 지각하게 되고 광고효과를 얻게 되므로 광고주는 최소한의 자극을 초과하도록 광고하여야 합니다. 즉, 광고주는 절대식역을 초과하도록 광고하여야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할 때는 차이시역 미만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JND 차이감지식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현재 가격이 10만원일 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만 가격을 인상하고자 한다면 얼마를 인상해야 할까요?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가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격이 12만원 미만이고 12만원을 넘을 때 비로소 가격 인상을 인지한다면 부가격의 차이 2만원이 차이시역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이고 다른 전략은 고객이 알아차리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입니다.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려면 차이시역 미만 즉 1만9천원만 인상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애용하는 라면 가격이나 우유 가격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차이시역 미만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전략 즉 고객이 알아차리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은 제품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능을 개선한 만큼 높게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입니다.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고객들이 알아차리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그만큼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이시역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고객들도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이전과 이후의 성능 차이를 인지하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 식역하지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식역하지각이란 자극의 크기가 절대 식역보다 작기 때문에 고객들이 의식 중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자극을 지각한다는 이론입니다. 식역하 지각을 활용한 광고를 식역하 광고라 합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의 한 장면에 조그마한 광고를 넣었을 때 관객들은 광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역하 광고를 잠재의식 광고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식역하 광고는 1957년 미국의 실험입니다. 영화관의 대형 화면에 드링크 코카콜라 앤드 이이트 팝콘 이라는 작은 문구를 0.0003초 동안 노출하되 5초 간격으로 반복하여 노출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실험한 결과 영화가 끝난 후 팝콘의 판매량이 58% 증가하였고 코카콜라의 판매량도 1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지각한다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이를 응용한 식역하 광고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오늘은 단어가 조금 어려운 식역을 쉽게 잘 이해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어가 조금 생소한 식역을 배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마케팅은 유용한 학문임으로 열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공하여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